안녕하세요. 당나흐 그룹입니다. 오늘 체험다이빙 그 다음에 퀀다이빙 발표해 드리고요. 여기 세부는 평화롭습니다. 아직 크게 영향은 없고요.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데 크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. 지금 마닐라는 비행기도 안 뜬다고 하는데 지금 세부 막탄에 위치한 팀맥스 다이브 리조트인데 여기는 평온한 상태고요. 지금 현재 펀다이빙을 나가기 위해서 체험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모두 준비 중이시네요.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이 세부는 안전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봐요. 구독,좋아요 해주세요.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